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펑크 디파에 대해서 왼손에 이 사운드가 잘 안난다 이걸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저도 이쪽 가면 소리가 잘 안나요 잘나는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대략 저는 5프렛 정도 여기 다섯번째 프렛을 1번 손가락으로 치면 저도 소리가 약하고 2번 손가락으로 쳐야 소리가 조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왼손을 어느 쪽에서 타격을 해야 나는 좀 소리를 잘 낼 수 있는가를 찾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5프렛에 2번 손가락으로 타격을 해야 소리가 잘 납니다 4번으로 간다고 해서 좋은 소리는 안 나요 저는 제가 듣기에는 5번이 제일 잘 나는 것 같습니다